자 에델이 뒤로 돌아가고 가면 아 좋아요 에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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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 고맙습니다 에델의 공격수 전반 42분 에델이 역시 해내네요 자 전국까지 시청해서 조악한 슈퍼 대구의 추억을 짜리기 위해 네 아주 더 돌렸습니다 네 전하탄립니다 결국에는 힘을 내요! 전하탄 자 조사인 첫번째 전하탄대통기 투명하면서 2대1 역전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쥬덕이 물어집니다 직면에서 헐로 찾고 있는 대구의 피씨 오 잘 봤어요 다시 한번 durawriting aş마로 짧게 내주는데요 바크서클 전면까지 왔습니다 자 왔어요? 박스 안쪽을 좁혀 들어왔는데요 박스 안쪽에서 레오입니다 레오 크로스 잡퍼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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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준희 선수가 지금 첫번째 슈팅 장면 슈팅 찬스가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오른바지 네 박스를 찔러주세요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장백규입니다 장백규 살짝 내중을 낼 수 있습니다 박스 들어갔습니다 에델입니다 자 에델이 끝까지 대시했던 게 주요했고 다시 한번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손댄 상황 잡았어요 득킬 슈팅 곰 곰 곰곰입니다 에델이 손표 득점입니다 에델이 손표 득점입니다 에델이 바로 손까지 만들어내는 박스 안쪽인데요 겐길분 오른발 슈팅 곰 선택곰 에델이 손표 득점입니다 에델이 바로 손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리스트한 위치에서 프리키를 한 차례 맞이한 바가 있는데요 대그에프스 브레이킹 안쪽으로 헤딩 옆으로 벗어났군요 자 침륵으로 갑니다 안쪽으로 빨려놓았군요 자 조나판이 살짝 가볍게 돌려놨었는데 이 장면이 있었고요 모아트 모아트 선정입니다 오른쪽에서 낯은 크로스 연결 골절된 여름발 슈팅 공 들어갑니다 자 저희 둘이 조나판이 우리 골이 슈팅 직접 공을 몰고 나와서 왼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한 번 접고 이대로 크로스 세븐 셰윙 쇼파트 자 여러분들은 도라판 선정입니다 오후 당장 우완 패이 골이 우완 그리고 조나판 선정입니다 veux 올 시즌 졸업해 전투 총 14 네 기린맨 선수가 좀 빨랐네요